안녕하세요. 이유란 영화의 김보연입니다. 자, 우리가 밑줄 친 어떤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. 1번부터 의도 파악하면서 진행해 볼게요. 자, 1번에 컷마 찍고 위치가 있습니다.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인데요. 자,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겠죠. 쥐가요, 이러한 박스 중에 하나에 놓여졌습니다. 자, 그리고 그것은 뭘 가지고 있냐면 스페셜한 바를 가지고 있었대요. 자, 계속적용법 지금 주어자리 역할을 하면서 이어주면 설명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안에 내부에 맞춰진 자, 그리고 2번 볼게요. 2번 문제의 의도는 아, 선생님이 1번에서 조금 설명은 부족하겠는데 계속적용법은요. 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컷마 찍고 대시나 왓이 안 됩니다. 계속적용법은 두 개가 불가능하고요. 자, 관계대명사랑 조금 모양상의 차이점은 컷마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. 앞 문장을 전체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관계대명사는 문장 전체를 받진 않거든요. 근데 계속적용법은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, 2번에서 부사가 썼다는 소리는 어, 이 자리에 형용사 쓸래? 부사 쓸래? 자, 형용사랑 부사는 지금 수식하고 있는 게 다르겠죠. 형용사는요. 자, 귀여운 소년 이럴 때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거나 아니면 주어, 동사, 목, 부어 자리에서 서술적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자, 근데 부사는요. 선생님이 명 빼다고 설명했어요.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어. 그래서 이 말은 부사는 동사 수식할 수 있고 달은 부사 수식할 수 있고 다 형용사 수식할 수 있고 문장 전체 수식할 수 있어. 자,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식하는 걸 볼게요. 그 발을 누르는 이러한 속도는요. 자동적으로 기록됐대요. 기록됐다라는 동사 수식하니까 부사 괜찮죠? 요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한번 지워보세요. 그래서 문장이 뭔가 부족한 성분 있나? 근데 문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부사 자리겠죠. 자, 그리고 3번 볼게요. 3번 좀 헷갈릴 수 있어요. 3번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여기 왜 동사가 나왔죠? 주어, 동사 이건가요?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, 여기 볼게요. 자, 여기 보면 쥐는요. 누를지도 몰라. 그 우연히 그 발을 눌렀어요.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서 그걸 눌렀는데 그 결과 쥐가 음식을 받았다는 소리예요.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마이트랑 걸리는 병렬 문제입니다.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자, 묶어 보시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루트 벌브 자, 4번 문제는요. 이샇 윗줄 그어져 있다는 소리는 이 대상을 찾아서 단순지 복순지를 보세요. 이런 문제예요. 자, 보니까요. 그것을 고의로 이번에 눌렀어요. 쥐가요. 그럼 그게 뭐죠? 그 발을요. 그 막대기이기 때문에 단수명사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5번 볼게요. 자, 5번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분사 구문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자르셔야 되는데요. 그러면 분사 구문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면 지우면서 i인지 형태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본동사 자리가 아니겠죠. 본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소리는 준동사 자리입니다. 준동사에는 우선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 동명사가 있는데 동명사 자, 이 중에서 분사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보면 그 쥐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어떤 거냐면 주어진 거겠네요.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바꿔야 됩니다. 근데 선생님 왜 수동인데 명사가 남아있나요? 라고 묻는 친구도 있어요. 그거는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. 우리가 사명식 구조에서는 내가 널 좋아해. 이 문장을 수동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? 그러면 you 쓰고 비동사 쓰고 are 쓰고 loved 쓰고 by 플러스 행위자 생략해 볼게요.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명식에서는 목적화 이렇게 없어요. 수동이 될 때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나는 주었어. 너에게 그 펜을 자, 이 문장 몇 형식이죠? 이 문장 사형식입니다. 사형식일 때는요 목적화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그러면 목적을 하나를 보내도 하나가 남는 구조가 있겠죠. 그 구조입니다. 그래서 주어진 자, 이렇게 긍정적인 강화 자, 그래서 정답 기본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본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분사 자리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. 그럼 정답이 5번이 되는 문제고요. 수능태 공부도 능수동을 항상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목적어 있어도 사형식일 때 괜찮구나 그거 파악하면서 마무리 치워 볼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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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